제 16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공로발전상 부분 전통가역발전상 수상자는 견호한직녀 김다영씨 자리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견호한직녀 그리고 김다영씨 용의 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전통가역 발전상 부분입니다 제 16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우리 견호한직녀 네 두 분이 묶으시잖아요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노래하시니까 정말 부럽네요 축하드리구요 네 다음은 김다영씨의 전통가역 발전상 역시 그 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가역 우리 대중의 애화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노래 부르면서 세 분 축하드리구요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견호한직녀 네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 분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방송할 때와 있는 가수 변호와 김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수의 대상 진상식에 큰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모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처럼 여러분 내년에도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견호와 직녀 그리고 다음인 우리 김다영씨 수상 소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를 울리는 사랑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고 있는 가수 김다영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강상을 주셔서 대단히 강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더불어 축하를 드리고요 더 큰 노력을 또 내년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